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잘생겼기 때문에 3개월을 숨겨 지냅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그렇죠. 모세가 드디어 출연하는군요. 남자 아이가 출생하거든랑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서 죽게 만드는 맞아 맞아. 남자 아이라는 이유로 일단 그냥 바로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살아? 너무 잘생겼거든요. 역시 잘생기고 가야 돼요. 완벽히 보면 외모지사? 온것이 같은데 내 보라고요? 어디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어요? 정답. 갈대상자. 갈대상자도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세요. 진짜요? 중요한 게 있죠. 결혼할 때 뭐 해갖고 왔어요? 저요? 응. 결혼할 때요? 혼숙. 혼숙갖 뭐 해갖고 왔어요. 집을 좀 많이 뭐 해갖고 왔어요? 결혼할 때. 숟갈 젓가락. 숟갈 젓가락. 안 되겠네. 내가 알기로는 영국은 침대만 하나 갖고 온다고 그러지. 남자 침대, 여자 침대 하면 침대만 두 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혼숙갖은 안 해온다고 그러지. 성경 시대에는 결혼을 안 하면 모든 비용을 남자가 다 지불해야 돼요. 그 때가 처음이에요. 그 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혼숙감이 없이 모세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했죠. 그럼 더 난 거예요. 그 당시 혼숙감이 없으면 완전 처가설이잖아요. 그쵸. 아 처가설이잖아. 완전 처가설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낭만적이고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지독한 처가설이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은 끝났다.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이런 오랫동안 모세가 처바살이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훈련 기간으로 삼았다. 훈련 기간. 아니 일취월장이 아니라 일취월장인데 삼회밤을 졸업시켜야 될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또 직장을 잃나요? 아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요.